오늘 전쟁 이야기 할 건데요. 세르비아 속담에 정치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부자들은 무기를 대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는데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은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돼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의 무덤에 찾아간다 이런 속담이 있더군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 무덤을 찾아가고 있겠어요. 1과 7은 수많은 전쟁 이야기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해안까지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역사학자 이명환 박사님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가자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했는데 북의 전쟁을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그냥 제 짐작인데요. 올해 가을비 내리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쪽의 종전이나 휴전을 모색해볼라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생기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는데 조금 이야기가 진행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다들 5차 중동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5차 중동전의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벌인다거나 대규모 전쟁으로 돌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자지구는 일단 하마스가 어쨌든 불리한 상황으로 계속 가긴 갈 거고 하마스 입장에서는 또 그쪽 입장에서는 피토할 일이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하마스한테 불리한 입장으로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제일 문제는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인데 하마스 전쟁의 관계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슬슬 헤즈볼라를 압박하고 조금씩 수동적 입장에서 선제적 입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네타냐오 정권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내야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지금 사실 확전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상한 긴장관계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좀 더 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하마스 쪽에 정리가 되면 헤즈볼라와의 갈등도 적당히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상군 파견하지 않는 선에서 끝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지금 폭탄 내관 같아가지고 딱 어떻게 끝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좀 국지전이 좀 사그러들 것 같긴 한데 분쟁이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 동네는. 사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던 시기는 없는데 어떤 구조로 어떤 형태로 전쟁이 이루어지냐가 문제인데 사실 제1차, 2차 세계대전 겪고 나서는 강대국들이 직접 대결하는 경우는 없었죠. 뒤에서 무게를 대준다거나 이런 건 했지만 그래서 사실 20세기 후반은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는 좀 평화로운 기간에 속했습니다. 우리도 그 기간에 전쟁을 했고 우리가 분당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세계대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번 중동전이든 이번에 러우전쟁은 하나의 시작인데 21세기는 다시 약간 패권화된, 뉴블럭화된 이런 긴장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도 그랬고 사실은 강대국들이 뒤에서, 시리아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그렇죠? 강대국들이 뒤에서 싸우고 앞에서는 민족 또는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이게 다시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강대국들이 싸우는 어쨌든 나토 재무장은 필수고 중국도 재무장은 이미 하고 있고요. 결국은 동북아시아도 결국 어떤 형태든 재무장할 거고 일본이 언제 재무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할 거예요. 반세기 내로. 그러다 보면 결국 다시 힘에 의한 평화는 힘이 없는 평화도 문제지만 인간은 이래도 싸우고 저래도 싸우는데 힘이 있는 평화에 의한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일본 이야기하셨으니까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오늘 나눌 이야기로 가시죠. 박사님이나 저나 태어나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 이른 기간은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그렇기도 합니다만 사실 한국은 또 대규모 전쟁은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정말 임지대는 병자라는 수당전쟁 같은 큰 전쟁이 없던 시기는 또 꽤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 민족은 그나마 덜 전쟁을 치른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의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요. 그래도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꼭 많이 전쟁을 겪은 나라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큰 전쟁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였는데 중요한 건 이처럼 강대국에 휩싸여서 살아본 적은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잠재적인 강대국이었지 우리 국경까지 와서 힘이 작용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세계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가 또다시 화약고가 될 가능성은 늘 있죠. 여기는 너무 커서 안 터지는 거고 중동은 사실은 좀 자잘구려하기 때문에 계속 터지는 거예요. 너무 그 표현이 와닿습니다. 우리는 이게 정말 너무 큰 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가운데에 있네요. 오늘 박사님이 주신 주제가 어떤 강대국도 편히 살려고 하면 망한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말 아니에요? 편히 살려면 안 망하는 게 없으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국가의 멸망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이나 기업이나 전쟁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뭘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잡았고요. 편히 산다는 것이 꼭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추구한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나 포함해서 한번 전쟁사에서 인생의 진리를 찾아보자 라는 데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떤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먼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징표는 사실 항상 있습니다. 강해져야만 생기는 거 아니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있고 약한 나라에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보편화되거나 다수화되거나 국가나 사회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형태로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여러 가지 불행한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례들을 한번 찾아서 꼭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말씀하신 기업이라든가 자신의 삶에도 적용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좀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군대 안 가고 편히 살아보자 라는 그런 주제를 하나 잡아보자면 일단 카르타고와 로마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얘기죠. 카르타고는 고대 중동지방에서 정말 부유했던 나라입니다. 환호음, 우리가 아는 복식부기 이런 거 보험 이런 거 다 고대 카르타고에서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흔히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게 건축기술이잖아요. 그 원형이 다 카르타고에서 나왔거든요. 카르타고 고대 도시 보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실루엣으로 만들고요. 색깔만 좀 예쁘게 입히면 현대도시라고들 생각할 거예요. 고층 아파트들. 한 거는 완전히 콘크리트로 무슨 요트장 같이 쫙 만들어진 그런 곳이 카르타고에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로마에 다 들어간 건데요. 카르타고가 워낙 부유하다 보니까 군대 가기가 싫어가지고 다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용병들을 고용하는 지금 한 2000년 전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 2000년 전 21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4, 5세기 2000년이 넘었군요. 그때 용병들을 고용하니까 용병들이 저기 아프리카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족들이나 두들겨 패는 거 좋아하고 강대국하고 싸우려면 그냥 죽음 알아요. 도망치고 돈으로 끝내고 그냥 후퇴하고 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서 포유니 전쟁이 벌어졌는데 원래는 그 당시 로마는 그렇게 센 나라도 아니었고 재정도 약했거든요. 카르타고 훨씬 부유했는데 하나하나 도시들을 빼앗기고 힘의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타고는 끝까지 용병에게 의존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 생각을 하니까 전쟁을 해도 예를 들면 전략적으로 저희가 싸워야 되는데 여기 내 땅이 있어요. 그럼 내 땅을 지켜라. 왜 저희가 싸우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결국 로마에게 망하게 되는 거죠. 로마군들은 용병을 쓰지 않았습니까? 로마도 약간의 용병을 쓰긴 하는데 기본이 시민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병이라기보다는 직업군인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조금 맛있다 할 텐데 어쨌든 로마는 그 다음 카르타고 싸울 때 시민군 위주였죠. 그것이 승리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뭐 다들 그냥 군인으로 태어나서 군인으로 죽는 나라라고 알고 계신데 스파르타가 왜 망했느냐는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사실 스파르타는 이게 사람 살 때가 아닙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17살에 군대 가서 60살 될 때까지 병영 생활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막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동 그러니까 여기가 여의도다 그러면 여의도 동대 우린 예비군은 여의도 동대라고 하는데 여의도 동대 같은 데 가서 이 구역 군인들이 와서 매일 밤 거기서 며칠씩 합숙하고 교대하는 거예요. 평생 군인으로 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워낙 잘해서 최강 군대가 됐어요. 명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돼서 그리스 최강 군대가 되고 그리스를 통일하게 되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부유해지니까 돈 쓰는 맛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갑니다. 그때부터 자기들이 군대를 안 가고 자기들이 탐아팠던 농노들을 고용해서 네가 군인해라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한순간에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나중에 부응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평생 이렇게 살다가 한 번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니까 몰락을 해도 못 돌아와요. 순식간에 무너지네요. 기회가 있었는데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주 사라졌어요. 지금 그리스에 스파르타가 있는데 그거는 18세기에 오스만 트루크에서 스파르타 얘기들은 워낙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좋아하니까 오스만 황제가 훌륭한 도시가 어디 갔니 없대요. 아무도 안 산대요. 다시 재건한 도시예요. 지금 있는 데는. 그냥 역사에서 지워졌어요. 그들이 만든 그들의 힘을 스스로 버린 거죠. 무너뜨린 나라는 어디죠? 무너뜨린 나라는 어딥니까? 스파르타는. 나중에 마케도니아. 그게 도시국가였으니까. 태비한테도 지고 마케도니아한테도 지고 그러다가 그냥 무너지고 로마 때는 관광객들 덕분에 좀 살고 워낙 스파르타 군인은 없는데 로마 사람들이 워낙 스파르타 얘기 좋아해가지고 거기 와서 관광도시로 좀 살다가 결국 언뜻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 편안하고 망하느냐 인간은 역사라는 게 보고 배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망하는 사례를 보고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극복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또다시 카르타고로 가는데 카르타고가 그렇게 해서 포에니 전쟁에서 한번 지고 나니까 한니발의 아버지였던 하스두루바리라는 장군이 이거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용병 가지고는 로마군하고 싸울 수도 없고 나라 젊은이들이 군대도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얘들을 데려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용병이라고 해서 다 엉터리 군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돈에 팔려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군인이 되고 싶은 애들 군인이 멋있어 보이는 애들한테 돈을 주면서 그들의 삶으로 만들자.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직업 군인을 만듭니다. 카르타고가. 네. 그래서 한니발이 그 군대를 이어받아서 로마에 가서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서 로마를 멸망시킬 뻔하죠. 그런데 이제 본국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한니발이 실패한 건데 그걸 로마가 배워요. 아 이게 시민군대가 가족을 위해서 싸우고 뭐 이러면 잘 싸운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 그리고 그들의 어떤 직업 정신. 프로 정신.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로마도 그때부터는 시민군이 아니라 시민에서 뽑아서 직업 전사 군대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역사의 교훈을 배워서 성공한 사례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를 제일 잘한 데가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도. 월남전 끝나고 징병제가 한계에 달하니까 모병제로 바꿨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모병제, 징병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모병제라는 게 징병하기, 군대가 길은 사람은 가지 말고 돈으로 대신 고용해서 나의 힘든 군역을 네가 대신 해줘라. 이렇게 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요. 미국은 어디까지나 모병이라는 게 돈으로 고용하는 용병이 아니라 직업군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직업군대로 모병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반징병제라고 할 수 있는 주방인군 같은 걸 만들어서 징병제 같으면서 또는 모병제 같으면서도 어떤 시민군 형태를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은 병력이 사실 별로 없어요. 굉장히 성공 사례 같지만 천하의 미국도 4개 사단, 5개 사단 이상을 이렇게 돈 많이 드는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전 세계 해군군력 최강이기 때문에 태평양 대세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를 침공할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40만, 50만 명 동원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수십만 명을 동원할 전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미국이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징병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옛날 2차 대전 때 갔던 군대가 나올까? 그거는 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극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미군, 우리도 주한미군이 있지만 미군 중에 뭐랄까? 이민족 비율 굉장히 높을 거예요. 네, 이민족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또 그린카드 준다고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직업군인을 만드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총력 지원을 해야 될 때 그 군대가 나올 수 있을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요즘 미국 하는 거 봐서는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나라도 전쟁 나면 도망간다는 젊은이들이 70%가 넘습니다. 물론 막상 전쟁이 났을 때 정말 그럴까는 별개 문제인데 그만큼 편안함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거죠. 대개 선진국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어느,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선이 됐을 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정신력이 좀 해이해지는, 그게 이제 안보에 대한 의식까지 연결될 텐데 그런 기재랑, 그런 동기들이 있을까요? 사실 잘 살면, 오래 가면 어디나 저물기 마련 아닙니까? 어디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70%라는 말을 했는데 일본도 그렇고 독일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정말 어느 나라가 침공이 왔을 때 정말 70%의 젊은이들이 다 도망갈,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제도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마음은 있어도 행동이 따라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항상 좀 깨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도... 미국 젊은이들 보면 전쟁 잘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들 그렇게 말하고요. 일본은 30년 전에 70%가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다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심정의 문제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이제는 좀 편안한 생활을 즐기는 것 같지만 어떤 국가라든가 집단에 대한 이런 의무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아직도. 일본도 그건 굉장히 강해요,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정말 그냥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무른다, 이럴 국가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해봤자 사실은 유럽과 미국... 몇 날은 없으면... 일본하고 그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발전한 대만, 한국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젊은이들의 성향, 또 국민성 이런 걸 봤을 때 국가가 좋든 싫든 그 방향이 나쁘든 이 방향으로 가자 할 때 가장 큰 이벤트가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가장 말 잘 듣는 젊은이들이 어느 나라일까 보면 일본 아니에요? 한국하고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만만치 않은 건 맞은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제가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하자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때 징조가 좀 보이기 시작할 때 좀 장기적인 대비를 하고 국가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 일본이 우리보다 단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싸워도 정말 뭔가 위기가 왔을 때 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아직은 우리보다 단 것 같습니다. 로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용병 쓰지 않고 시민군 위주로 계속 갔다. 로마는 왜 망했습니까? 나중에 용병 씁니다. 똑같이 그 흐름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오래 가느냐의 차이죠. 저는 로마가 이빠라 이러니까 망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유혹을 억누르고 1500년을 더 갔다. 로마가 벌써 이런 얘기 제가 한 게 아니라 로마 시대의 저술가들이 요즘 우리가 이상해졌어라는 게 벌써 1세기 되면 나옵니다. 그런데 망한 건 1450년 가야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큰일이야 했던 게 2000년 전에 벌써 로마의 기록에 나오는군요. 그 정도 굉장히 오래 간 거잖아요. 망했다라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래 가니? 이렇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로마는 끊임없이 어떤 유동성, 경쟁, 개인의 욕구와 어떤 욕구의 조직, 어떤 시스템, 그런 거를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오래간 비결인 것 같아요. 로마가 오래간 거에 대한 수많은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물론 전쟁을 하면 타민족을 수도 없이 죽었겠죠. 로마군이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그런데 그 민족을 포용하고 그다음에 높은 로마의 문명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아래로 내려와서 결국 침략당한 식민지 사람들이 그 문화를 향유하게 되고 예를 들어 올리브유라든지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든지 그 토목기술 대표적인 그다음에 반대로 로마인들 역시 식민지에서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우수한 부분들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카르타고가 멸망했다고 그랬는데 로마에는 흑인 황제도 나옵니다.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 사람 고향이 옛날 카르타고 지역입니다. 군대 노예로 들어왔다가 황제까지 되고 꽤 유능한 황제가 되죠. 왕비 나중에 로마는 로마 황제는 로마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왕비는 시리아 여자였고 이렇게 돼서 거의 지금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도 나오고 해리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 섞였잖아요. 그런 시대가 로마가 됐던 거죠. 용병을 쓴다는 건 박사님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어떤 뭐랄까 예를 들어 로마인들 입장에서 북쪽의 겔트족이다 게르만이 훨씬 키도 크고 전쟁도 잘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라면 아니 로마 사람들이 가서 싸우는 것보다 게르만이 나가서 잘 우리 한나라야 너희들이 나가 싸워 우리가 높은 급여를 줄게 이 시스템이 꼭 나쁜 거예요? 아니요. 제가 용병이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용병을 어떤 시스템으로 쓰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모병을 한다 했을 때 징병제가 완전히 해체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까 미국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용병, 잘 조직된 전투부대도 어떤 나라도 그걸로 전면전을 감당할 만한 군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아는 있어야 되거든요. 로마는 나중에 코아가 무너집니다. 그다음에 로마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시스템이 작동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커지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게르만족이 워낙 체격들이 좋아서 로마 군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게르만족이었어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좀 야만족이 나지. 되게 짐승처럼 하고 싸우잖아요. 이게 저 싸울 때 백병전인데요. 총 쏘는 게 아니라 백병전인데 체급이 헤비급하고 벤턴급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백병전에서는 왜 체급이 깡패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정말로 체격 차이 엄청납니다. 그냥 튕겨 나가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 이탈리아 답사 갔다 저희 가이드분이 아드님이 그거 하신데 재연하는 팀들 있잖아요. 로마군. 그 아드님이 80km가 넘는데요. 그런데 로마군 거의 이탈리아 사람도 있는데 갔더니 100km가 넘어가지고 그냥 깔리네요. 튕겨 나왔대요. 그런데 이 로마군 팀이 또 유럽대양전이 있답니다. 그래서 막 노르웨이나 영국 이쪽하고 붙으면요. 본토 이탈리아 로마군은 그냥 튕겨 나간대요. 그냥 말이 필요 없대요. 붙으면 그냥 튕겨 나간대요. 그러니 이게 당시 게르만족하고 싸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규군에는 게르만족을 안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로마군들 방패 들고 착착착 하는 거는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정통 로마 애들이 하고 게르만족은 보조병이나 기병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들이 그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퍼레이드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싸울 때는 게르만족 갈 때 옷 입혀서 니네가 나가서 정통 로마군처럼 싸워라. 우리는 뒤에서 보조할게.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냥 한순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로마 제국은 빨리 망하죠. 나중에 동로마가 좀 오래 가는 거지. 서로마 제국은 기원 4세기인가 망하잖아요. 오더아케로 게르만족 용병에 의해서. 그래서 이탈리아는 빨리 망하게 됩니다. 동로마는 그리고도 한 1014세기? 그런데 사실 동로마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는 그 뒤로 한 500년 갔습니다. 오래 간 거지만. 동로마는 어떻게 해서 무너집니까? 동로마는 완전히 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딴 나라를. 그런데 거기도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니까 그냥 안 싸웁니다. 진짜 용병한테 의존해요. 거기는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난 돈만 될 테니까. 니들이 다 해라. 망할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내일 모레 저기 쳐들어와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스탄불에 가시면 그 성소피아 사원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마지막에 콘스탄토폴 함락될 때 인구가 한 10만 정도 있었거든요. 정착 주민들은 다 그냥 소피아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고 성벽에서는 유럽에서 온 뭐라고 할까요? 구원병? 지원병? 그쪽 한 7천 명이 싸웠어요. 그 7천 명이 10만 명이 넘는 군대하고 싸워서 오스만트르크. 거의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이쪽 분들은 기도하고 물이나 날라주고 성벽 보수나 하고 아마 그들 중에서 원래 10%는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10%만 나왔어도 적어도 그 해에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국가는 어떻게 망하는가? 교수님이 첫 번째 주제로 편히 살려고 하면 망한다. 용병 이야기해 주셨는데 두 번째 주제로 주신 게 조선시대 후금 멀리하던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후금에 대해서 너무 또 우리가 청나라 이게 도인시 하듯이 너무 야빴다 이건가요? 제가 편히 살려고 하면 망한다는 말이 육체적 편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편함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던 것 자기의 습관, 전통, 오래된 가치를 버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양강의 할 때 고등학교 때 배운 얘기하고는 많이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좋아해요. 대학에 왔으니까 새로운 얘기를 배워야지 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서 항의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선생님? 왜?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왜 똑같아야 돼? 달라야 되잖아. 억울하잖아요. 아니, 야, 나는 내가 대학에 와서 등록금이 얼마인데 고등학교 때 배운 걸 또 배우면 난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너희는 왜 다르다라고 억울해하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말도 맞지만 그럼 지난 내 인생은 뭡니까? 그 열심히 외웠던 게 틀렸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서 너가 다음 세대로 온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편히 사는 것은 이런 정서적 편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 언젠간 자기가 쌓아왔던 것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거를 부정하고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서 거기까지 와서 원대기가 매미가 되지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인데 이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금이 일어나서 우리가 삼전도의 비극을 겪고 뭐 이렇게 됐는데 청에게 당하고 이때 벌써 무기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뭐랄까 사실은 병자우로한테 당한 것도 사실은 중국의 권력구조가 바뀌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명만 추정하던 사람들과 우리가 김훈 선생의 소설에서 공부한 역사라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후금도 마찬가지였군요. 그러니까 후금도 사실 우리나라를 쳐들어갈 마음은 없었어요. 조선이 명나라 관계만 끊고 후금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명나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할 때 조선이 명나라 편을 들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칠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정치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의리 이런 것도 저는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4대 4대라기보다는 그땐 의리론이었어요. 우리를 옛날에 부의르지 않았느냐 사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 의리는 의리인데 명나라가 이길 거라고 믿는 거는 이건 잘못된 판단인 거죠. 의리를 지키더라도 현실은 현실인 것인데 명나라가 아마 이길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졌어요. 항복을 했어요. 돌아가자마자 다음 날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이길 수 있었다. 이야 이거 무섭더라고요. 정말 기록 보면. 역사에서 뭘 배우질 못하는군요. 아니 현실에서 못 배우는 거죠. 그렇죠. 당장 그렇게 돼서 오죽게 항복했는데 난 다음 세대의 분이 되면요. 아예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끝장내줄 수 있었다라는 분이 조선에 또 차고 넘칩니다. 제가 이름 되면 충격받을 분도 있어요. 우리가 위인으로 알고 있는 분도요.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없앨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정말 돼도 않는 얘기를 막 합니다. 예를 들면 타이슨하고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아이 타이슨이 약점이 코야. 코만 한 번 때리면 이길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슨 코를 누가 치냐고요. 그런데 그런 식이 정말 한국 사회, 조선 사회가 그런 식의 논란이 팽배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어진 현상을 안 믿는 거예요. 청나루 군대가 이겼어요. 안 믿어요. 이건 우리가 실수해서 그런 거지. 쟤들이 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걸 안 믿는 겁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기자님이 아마 그런 사례는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고도 조선은 한참 더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도 한참 갑니다. 국민들만, 백성들만 진짜 힘든 시간을 걷히지. 제가 아는 지금 모 대학 교수하는 후배가 있는데 편의장 같은 거 생길 때 단골 구멍가게 동네 가서 편의점들이 생기니까 슈퍼 같은 거 때 들어오니까 이게 좀 위험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분 아저씨한테. 이놈이 어디 와서 이렇게 헛소리하냐고. 그래서 혼나서 저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는 또 편의점과 슈퍼도 다 끝나가요. 그새 30년이 지나가니까.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조선이 그랬어요. 변화를 거부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그것도 일종의 편함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바꾸는 고통,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닌데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개인이든 국가든 많이 이제 곤경을 겪게 됩니다. 비단 후금의 사례가 아니고 전쟁사를 전공하신 분이십니까 전쟁에서 당하는 민족이나 당하는 군대는 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세요. 1차 대전 때 프랑스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어졌으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전격전에 정확히 보름 만에 전쟁은 승패가 갈라지고 실제로 프랑스가 함락하는 데는 6주 정도 걸렸는데 사실은 보름에서 이미 꺾였습니다. 그 프랑스가 독일한테 보름 만에 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느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름 만에 6주 만에 끝난 적 많아요. 프랑스가 독일 6주 만에 끝냈었고요. 나폴레옹이. 보불전쟁 때도 또 거꾸로 독일한테 프랑스가 당했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건 그때 실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군이 한참 병력 증강할 때도 똑똑한 장군들은 위기감을 느꼈지만 많은 정치인들, 또 국민들은 그걸 믿으니까요.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군대다. 감히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다. 사실 역사를 들춰보면 이미 세계 최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우기는 거죠. 나폴레옹을 꿈꾸면서. 독일이 히틀러가 침공할 거라는 건 사실 기정사실이고 시간 문제였잖아요. 다 이긴다고 그랬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없앨 수 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 안 믿는 장군들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믿었던 것이 그런 폐망을 가져오게 된 거죠. 처칠이 프랑스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 항복한다고. 독일한테 항복한다. 자다 깨다 처칠이 일어나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사실 전화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당신까지 큰 나라가 어떻게 6주 만에 독일한테 항복을 하느냐. 그냥 아무 말 없이 끊었다고 그러더군요. 그게 이런 변화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패착이라고 봐요. 영국은 막아냈지만 결과적으로 그 무수한 공습을 이겨내고 막아냈지만 어찌 보면 프랑스 무너지는 거 보고 처칠이 대비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막아내긴 했지만 제국 다 잃어버렸죠. 처칠은 한 대안 지도자가 있었지만 제국을 다 잃어버렸죠. 그거 다 미국한테 다 떼주고 미국한테 빚 갚은 게 2000년인가 와서 다 갚았을걸요. 그리고 수많은 그 전부터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대형제국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니까 이기긴 했지만 절반의 승릴까요? 5분의 1의 승릴까요? 어떻게 보면 영국도 변화를 거부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거대한 제국이 망하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200년 갔나요? 대형제국은 그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사실 그 전부터 미국이라는 1차 대전 때부터 몰락의 길이 있었어요. 1차 대전 때만 해도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지고 있었죠. 2차 대전 되니까 벌써 최강의 해군이 아니었거든요. 독일한테도 바다에서 잠수함한테 지고 미국 지원 없었으면 바다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결국 2차 대전 때도 영국 해군이 명성은 있는데 이미 아니었습니다. 태평양에서도 일본군한테 박살 났고 그럼 반대로요. 히틀러는 왜 패했습니까? 히틀러는 오늘 하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 뭐하지만 국가의 어떤 정치적 구조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하게 될 때 독일이 너무 무모한 전쟁을 했던 것이죠. 특히 독서전쟁 같은 건 너무 무모했고 그래서 자신의 힘을 알고 적절히 힘을 사용했어야 했는데 너무 오바해서 쓴 것이 결국은 독일 폐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오늘날 또 독일이 부응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독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적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발현돼서 패전하고 1차 대전 패전하고 2차 대전 패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이 진짜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주 반성하는 것처럼 군대도 해체하고 그런데 기술이라든가 인력 이런 건 하나도 사라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의 신의 한수가 당시 유럽은 최대 철강 지금도 독일제 금속 제품이 유명하잖아요. 정밀기계나 이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 해체할게 그랬거든요. 사실 프랑스가 반대했어요. 2차 대전 종전이 되면 냉전을 어제까지 우방이었던 소련과 서방과 미국도 냉전 체제로 갈라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제까지 독일하고 싸울 때는 우방이지만 내일부터는 적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무너진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곤 서유럽과 동유럽과 소련 그때는 소련이죠. 냉전 체제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프랑스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독일의 군대 해체 군비 제한을 강력하게 요구했잖아요. 이땐 오히려 프랑스가 독일이 군대 해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소련이 저기기 때문에 독일이 해체하면 유럽의 군사력의 절반이 없어진다. 그랬군요. 그래서 군대를 해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이 거꾸로 아니야 우리가 또 전쟁 일으켰잖아. 우리는 이제 완전히 반성할 거야. 군대 해체할 거야. 이래서 군대 해체를 하고 국방은 미국한테 의존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에 들어갈 돈을 전부 철강 산업이라든가 산업에다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전쟁 끝나고 가장 수요가 많은 게 뭐겠어요. 프랑스는 초토화됐고 영수 초토화됐는데요. 그 모든 재건에서 철강 이런 게 전부 독일제가 들어가면서 독일이 그냥 순식간에 유럽 최고의 부자가 된 거죠.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과 소련이 정말 백만 명 천만 명이 없는 천만 명이 없는 피해자를 정말 참혹한 전투를 하고 나서 독일의 패전이 결정되고 나니까 다시 물론 우리가 냉전이 온 건 알았지만 바로 진짜 편이 바로 바뀌었네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생존하는 국가의 지표인데 오늘은 제가 사실 그 주제는 뺐어요. 오늘 주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이 나왔는데 유럽은 그게 무섭죠. 워낙 오랫동안 서로 치고받았기 때문에 그 말 한 사람도 비스마크잖아요. 어제 오늘의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비스마크가 한 말인데 저희는 그 말은 어릴 때부터 듣죠. 하지만 우리는 별로 실현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제 적이면 오늘도 적이야. 그런데 그거는 꼭 우리 민족성이라 보다는 여기 지장학적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허나기 변화부 싸움하고 다양하고 사실 독일 프랑스 영국도 옛날에는 프랑스 아 잠 독일 하고 프랑스 이탈리아도 한때는 프랑크 왕국이었고 300년 전만 해도 나라 이름들이 많이 다르죠. 로마 제국이었고 스페인은 로마 제국이었다가 저쪽이었다가 포르투갈하고 합병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역사책을 쓸 때 우리 식민지 시절 이렇게 쓰질 않아요. 그냥 이때는 여기가 로마 제국이었고 피하 구분이 우리처럼 이렇게 명확하지 않군요. 왜냐하면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이라고 민족의식이 없거나 무슨 다른 나라 침략받았을 때 이런 게 없는 게 스페인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센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런 게 우리하고 좀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동지는 그냥 일상이에요. 그쪽에는 물론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할 수 없다. 우린 끝까지 간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겠죠.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정책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바뀌어왔고 그 라인강의 기적은 절대로 군대 해체의 결과였어요. 그것만은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유럽에서 있는 연구소에서 이미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별로 보급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영국군도 있고 프랑스군도 있는데 지금도 독일군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잘 못 만나는 것 같네요. 어디 분명히 있긴 할 텐데 물론 독일이 군대를 해체했다고 해서 군이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70년이 훨씬 지났는데 조직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현대전에서 잘 미군도 독일군 교리 다 받아들였고 지금 이스라엘도 독일군 교리 가지고 다 연구해서 이렇게 만든 군대인데 독일군 코안은 살아있죠. 이스라엘군이 군대 시스템을 독일군에서 배운 겁니까? 시스템, 전략 이런 거 독일군한테 많이 배웠어요. 연합군한테 배우고 미국은 2차 대전 나라는 연합군이 차려줬는데 전술은 독일군한테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건국 세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건 그냥 뭐랄까 혈연적인 것이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왔던 세력은 역시 러시아 거주민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러시아 사람들은 개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정치 쪽에는 동유럽에서 왔던 사람들 독일에서 왔던 사회주의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국가 이런 테크닉적인 문제는 독일 쪽 독일 동유럽 다 그쪽 그쪽에서 많이 왔죠. 유태인들이 기본적으로 유럽에 무수히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돼서 자기 역할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분담을 했고 그리고 미국도 독일군 교리를 많이 연구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유명한 게 전격전이잖아요. 그 전격전의 영웅이 만슈타인하고 구데리안인데 전술적인 능력으로 정말 만슈타인은 천재예요. 구데리안도 천재고 그 사람들이 전범으로 갇히죠. 어쨌든 군인이었지만 어쨌든 패전국이 되니까 전범으로 갇혔는데 미국이 다 빼줍니다. 한 1년 정도 복무한 다음에 미국이 무서운 게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5년형인가 제가 만슈타인은 모르겠고 구데리안은 5년형인가 7년형 받았을 거예요. 한 1년 복역하고 빼줍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내가 빼주겠다. 대신에 사관학교 와서 웨스트포인트 와서 강의해라. 이렇게 딜을 할 것 같은데 빼주고 평생 먹고 살 거금을 줬어요. 그리고 웨스트포인트에서 강의시킵니다. 그래서 만슈타인과 구데리안이 웨스트포인트에 가서 강의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라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정말 적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데려다가 그리고 강의를 시켜도 은혜를 입혀서 강의를 시키는 것과 돈을 주고 강의를 시켰을 때 어떤 참 그런 걸 잘 알아요.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도 은혜를 받은 것만큼 할 거 아니에요. 1년만 할 때 네 전력을 쏟아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데리안은 원래 좀 돈이 있기도 했지만 그때 받은 돈 가지고 한 1년인가 2년 강의하고 요트 타면서 편히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웨스트포인트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 웨스트포인트의 젊은 장교들은 사실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거잖아요. 정말 촥 바뀌었네요. 적국이? 그럴 수도 있고요. 바로 냉전화 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소련 대항이 아니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독일군이 가졌던 모든 노하우들 전술적 재산을 미국이 흡수하는 거죠. 걸프전 때 TV 다 켜져 나왔는데 걸프전 때 미국 기갑 부대가 론멜 사진 붙이고 달렸다니까요. 그걸 보고 이라쿠군 장교가 포로화됐다가 놀래가지고 아니 왜 당신 적국 장군을 붙이고 다니냐고 패턴 사진을 잘못 붙인 거 아니고요. 아니요. 론멜라진 붙였죠. 그거는 다큐멘터리 유명한 전차전 다큐멘터리 한번 나오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누가 삿대질하면서 그랬더니 그래서 네가 포로가 된 거야. 그 말 마지막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그래서 너가 포로가 된 거야. 앞서 우리가 오늘 사실 망한 나라들의 특징들 망한 기울어지는 민족들의 특징들 이야기하시면서 현실 인정 못하고 그렇게 얻어맞아도 현실 인정 못한다. 아까 그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대로 흥하는 민족 흥하는 국가들은 전쟁하면서 또 많이 배웠다 이 말씀이신 그래서 이것도 사실 타이틀 중에 하나인데 적에게서 배우는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적에게서 배운다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함을 못 이겨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도 병자호랑 끝나고 그렇게 청나라 안 배우려고 무시하고 박재가의 북학위가 뭐겠어요. 청나라에 가면 절대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선진 기술 이게 차라리 명나라였으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청은 우리의 왼수야. 그러니까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 건 안 본다. 참 그 홍대용이 그분이 인격이 그렇게 훌륭했대네요. 그래서 그분도 사실은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청나라를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어요. 똑같은 조선인이잖아요. 그런데 홍대용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굉장히 인격자였대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개인과 개인이 만났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너는 우리의 과거의 원수고 우리는 영원히 적대적인 국가야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석에서 개인한테까지 화풀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일본 사람 만날 때마다 아무한테나 삿대질하고 욕하는 게 훌륭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점잖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 청나라 관리가 깜짝 놀라요. 지금까지 조선의 여성 관리 중에 이런 애가 없었대요. 전부 그냥 앞에서 이러고 뒤에도 침백하고 당신은 오랑캐다 그렇게 당하고도 그냥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당신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신사고 인격자입니다. 내가 당신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당시 청나라에 가면 다들 사신으로 가면 청나라 관광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 내부인데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쪽 치안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조선한테 한이 많아가지고 아니 니네도 우리 내가 서울에 갔었는데 꼼짝도 못 치내 구경하자 했더니 안 시켜줬잖아요. 니네도 못 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엄청 갖다 받쳐야 조금 관광시켜준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홍대형이 찾아갔더니 당신 같은 분이 무슨 저하고 같이 내일 놀러갑시다. 그러면서 열심히 모시고 다닙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그 사람들도 그랬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정신 승리를 하니까 결국은 박재가가 북학이라고 청나라를 존중하자가 아니잖아요. 청나라에 있는 과학기술을 배우자. 그래서 박재가 이런 말도 했어요.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적의 칼을 뺏는 게 최고다. 그런데 적의 칼을 뺏자고 그러는데 너 왜 요즘 말하면 반동군자라고 해야 되나 외국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박재가도 북학이 쓰고 나서 나중에 아주 고생 많이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의와 기의 그중에 그 정신과 그것이 명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정말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에 뭔가 실용적인 지금 말씀하신 실학자들이 조선국에 나왔지만 뭔가 좀 세상을 바꾸고 먹고 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건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겼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 결론해서 말씀드리자면 적을 존중하고 적에게서 배우는 나라가 살더라. 적을 무시하고 적에게서 배우려는 자세 없이 그것도 편히 사는 겁니다. 불편함을 거부하는 나라는 몰락하더라.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2차 세계대전 때 대서양 항공전이라고 독일이 왜 공군으로 영국을 이기겠다고 해서 엄청난 항공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뭐 들이 붙죠. 영분해협에서 수많은 전투기들이 떨어지는데 그때 영국군들은 가장 좋은 전투기가 뭐냐면 다 독일 메사 슈미트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저거 너무 부럽다. 독일군 조정사들을 보고 뭐가 제일 부럽냐고 그러면 영국 스피드파이어가 제일 부럽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냥 남에게 좋아 보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전쟁이 지면 꼭 무기 탓을 하는 거예요. 아 저쪽은 뭐가 있었는데 우린 이게 없었어. 진 나라 사람들은 군대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 경우는 무기 탓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독일군 조정사들은 전부 영국 스피드파이어가 최고라고 그랬고요. 어떻게 저런 비행기를 갖고 전투기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저런 걸 뺏어와야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적의 거를 뺏어라도 와야 된다. 독일 영국 조정사들은 다 메사 슈미트 타보고 싶다고 그랬고 그런데 문제는 전쟁 끝난 거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 없어요. 아니 그때 그때 영국하고 독일이 얼마나 기술 차이 난다고 그게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개성은 조금 달랐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상대방을 이제 그걸 뭐라고 할까 어쨌든 적을 존중하고 적의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자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나라들이 이기지 못하고 특히 자기가 잘 산다고 해서 다른 나라 거는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또 빨리 망합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기우는 기우는 민족 또 망하는 나라들이 망할 때 그 특히 전쟁에서 패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그 국방비 아까워하면 망하다가 이건 또 무슨 얘기이신 거예요? 국방비를 60조 원 쓰는 나라에서 아깝죠. 그래도 아깝죠. 아깝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참 경기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산업구조나 이런 게 굉장히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이게 변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는 그게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 그게 지금 전 본질적인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때인데 요즘 이제 희망을 주는 게 갑자기 우리나라 방산이 뭐 어마어마한 지금 어마어마한데 이게 지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벌어진 특수가 아니고 이게 잘하면 앞으로 전 지구는 다시 재무장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방산 산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갈 지금 이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하도 기술이 빨리 발달하니까 순식간에 뺏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회가 온 건 사실이죠. 뺏길 때 뺏기더라도 지금은 우리 앞에서 땅 하는 황려가 열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산이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렇게 되는 데는 거의 50년 동안 각구의 고통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는 국방비는 순소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방비 그리고 비중이 크잖아요. 사실 국방비는 어느 정도 전시 전시 체제 전시 체제는 조심한 말이고 좀 전쟁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나라는 국방비가 5%는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도 지금 거의 5% 되고요. 그런데 더 되죠. 조금 더 되는데 그래서 5% 정도라고 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 5%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전에 어느 미국 영화감독이 만든 걸 봤는데 미국 얘기인데 의료보험을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대요. 노후보장을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걸 영화로 처음 만들어 놓고요. 이게 왜 안 되느냐. 국방비 5%를 1%로 낮추면 이게 다 된다라는 그 영화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봐도 혹하겠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문제는 국방비를 1%로 했다가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비라는 거는 워낙 손실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 손손실이 아니거든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재보험 요즘은 법으로 강제하지만 옛날에 화재보험 안 되던 건물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불러가지고 그냥 파산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무슨 보험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못 돌려받는 거? 나중에 만기 되면 돌려받는 보험이 있고 못 돌려받는 거 있잖아요. 화재보험 같은 게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보통은 어떤 분이 너무 아깝다라고 말해요. 야 화재보험을 부었으면 한 번도 안 돌려받는 게 최상의 이기지. 그걸 돌려받기를 원하냐.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분은 불이 한 번도 안 났으니까 순손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짜 사실은 화재보험을 넣고 불이 한 번도 안 나는 것이 최고의 이기잖아요. 화재보험을 안 넣는다는 건 그건 그냥 이거는 상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국방비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국방비하면서 방산산업했을 때 반대가 엄청났었거든요.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무기 만들어봤자 어디다 쓰겠느냐. 어떤 우리에 대한 자신감 부족. 세계정세에 대한 자신감 부족. 또 미국이 언제 우리한테 라이센스를 풀어주겠느냐. 미국이 무기 시장이 딸려서 세계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다음에 세금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다음에 정치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반대가 엄청났었고 비난이 엄청났었는데 50년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국 방산이 한국을 먹여살릴 수도 있는 엄청난 자산으로 커버린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러니까 국방비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교훈으로 온 것이다. 이건 덤인데 화재보험 넣는 게 아까워하는 분한테 어떤 분이 야 화재보험 넣어갖고 빌딩 샀다. 이런 사례인데 빌딩을 사기 위해서 화재보험 넣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제비 박시가 터진 것 같은 부수적인 현상이고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은 넣어서 한 번도 안 타먹는 게 최선이다. 이게 국방비라는 겁니다. 유럽이 지금 이탈리아가 1.42% 작년에 1.43%로 올렸어요. GDP에? 네. 유럽 독일이 지금 1.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2% 지금 급하게 올리려고 하고 독일도 러우전쟁 나니까 5%까지 올리겠다. 징병제도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5%까지 올리는데 과연 가능하려나 10년 내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재정이란 게 제로섬이라 네. 그렇습니다. 국방비 늘리면 다른 데서 줄여야 하거든요. 다른 데서 줄여야 하거든요. 결국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결국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기고 헝거리도 점령하고 그러면 혹시 5%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계속 국방비라는 건 보이지 않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걸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다행히 아직은 5%를 유지하고 있고 그 5%의 투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국 방산이 훌륭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국방비의 투자라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 부분을 오히려 좀 교훈으로 가지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긴 세월 동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역사학자 이명환 박사님 모시고 전쟁에서 배한 국가들의 공통점 살펴봤는데 방금 전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전 지구가 재무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국지적 분쟁이나 또 나아가서 큰 나라 간에 정말 과거에 우리가 70년 전에 경험했던 그런 전쟁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거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측이라는 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왠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쪽에 대비를 하자. 그렇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예측이 틀린 게 아니라 예측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꼭 이런 큰 전쟁이 난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쪽으로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